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트위스와 함께 돈 번호 아카데미. 이번 시간엔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00일간 19kg를 다이어트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금연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은 19년 동안 피웠다가 끊은 지 지금 20년 넘었거든요. 다이어트는 두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쉽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임파서블의 아포스트로프 하나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I'm possible.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저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청년기를 한번 볼까요? 68kg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학생 때부터 대리 때까지 지속된 몸무게를 유지했고요. 뭐 체지방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푸시업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런 몸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많으면 3000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그러면은 거의 매일 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몸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로 불어났을까요? 무려 104kg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뚱뚱해 보이죠? 왜냐하면은요. 연간 생맥주만 100만cc 이상을 마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에 19kg를 감량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kg에서 85kg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10kg 이상 더 줄일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과거 2년 전에도 단기간에 걸쳐서 살빼기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살빼기 30일 작전을 했는데요. 무려 16kg를 감량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2개월 뒤에 17kg가 증가해서 요요현상을 보였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요. 식단, 식이요법을 지속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요요현상을 불렀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너무 급한 다이어트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죠. 먹는 습관이 과거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짧은 시한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조금 더 길게 다이어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단기간 살빼기하고 그로 인해서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요. 운동을 하려면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시간 낭비하고 생명 단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전립선 치료제의 부작용이 머리털이 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립선 치료제의 부작용 때문에 머리털은 나나 성욕감태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립선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바로 머리털이 빠진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간 살빼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다이어트의 가장 주요 실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먹는 습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고요. 음주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화를 자주 내서 폭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굳이 경제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다면 우리 몸에서 먹는 것보다 활동량이 더 많다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활동 에너지로 먹는 에너지를 전부 다 소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활동 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고 소일거리와 업무, 그 다음에 산책 등의 가벼운 운동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풋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다이어트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3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2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서 강아지, 개도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의 양반이나 아니면 일반 평민들도 전부 다 2끼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앞으로 현대인들은 또 활동량도 저조하다 보니까요. 끼니를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끼니 때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 3끼 먹을 때 끼니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2끼만 먹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으로 24시간 내내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몸은요. 안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장기들이 기초대사량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간은 27%, 뇌는 19%, 심장은 7%, 콩팥은 10%, 골격근은 18%, 기타가 19%로 기초대사량을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으로 쓰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해야 될까요? 산출식이 있습니다. 몸무게 kg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남자는 1kcal가 되겠습니다. 여자는 0.9kcal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90kg 남자라면 2160kcal입니다. 이 정도라면 비빔밥 3그릇이 되겠고요. 60kg 여자라면 1296kcal인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비빔밥 2그릇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체활동을 해야 되겠죠. 활동대사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격한 스포츠를 한다든가 이랬을 땐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100일 동안의 다이어트는 이렇게 했습니다. 2주 동안에는 평소 먹던 식사량을 조절했습니다. 60에서 70% 정도로 좀 작게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습관화되자 다시 2주 동안에는 3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물론 석식은 제외시켰죠. 그 다음에는요. 4주부터 100일 동안에는요. 1일 1식 조식만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조식만 먹던 것을 나중에 중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100일 동안에 19kg를 감량했습니다. 물론 100일 동안에 이렇게 감량만 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음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복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감량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간에는요.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식사 대용으로 입을 궁금하지 않게 견과류를 먹는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주 마찬가지로 병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걸 자꾸만 먹게 된다면요. 폭식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살이 빠지게 되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바뀐다는 점 아십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슬림해집니다.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턱선이 생겨납니다. 눈이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뱃살이 형격하게 줄어듭니다. 뱃살이 거의 40인치 이상이었는데요. 그게 팍팍 줄었죠.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고혈압이었는데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경계체였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대변장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을 좀 한다면 충분히 심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재미는 좀 없습니다. 맞는 옷이 없어집니다. 옷이 전부 다 늘어나 보이죠.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점. 이것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식을 거의 먹지 않게 되다 보니까요. 이런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식품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비하고 엔겔지수가 낮아지겠죠. 회식 참여를 하지 않거나 꺼리게 돼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하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시간이 늘게 되어 생산적인 일에 볼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남이 깜짝 놀랍니다. 관목상대하면서 몰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한 의지의 인물로 평가받아서 존경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물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최고의 성형수술은 바로 다이어트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가지 다이어트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풋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살코기만 먹는 다이어트,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운동도 저는 불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계에서 동물들은 절대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할 뿐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시간과 돈만 먹는 하마와도 같다. 단지 전보다 적게 먹고 활동량을 좀 늘리면 될 뿐이고요. 근력량을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산책 등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운동이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운동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부작용은 뭐냐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 그 다음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요. 목숨,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이어트의 적이 운동이 될 수 있다. 왜냐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운동과 여러가지 운동이 필요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의 식사만 한다면 별도의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물을 별도로 마시면 안되는 이유는 이미 수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계의 동물 중 비만인 놈은 없습니다. 하마나 아니면 코끼리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원래 그들의 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뚱뚱한 것이 아니죠. 또 그 동물들은 별도로 헬스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체중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냥과 준비 등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을 움직일 뿐입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소화시킨 다음에 배고프면 다시 사냥에 나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소화효율이 가장 낮은 동물의 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끼를 먹고 그것을 소진하지 않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식은 물론 음주까지 많이 먹다 보니까요. 굉장히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과식구 다이어트용 운동을 한다면 이것은 신진대사만을 촉진시켜서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기는 힘든 것처럼요. 마치 기계도 한계 가동량이 있는 것처럼 신진대사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킨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가 중요하고 운동은 가급적 약간의 그런 어떤 근력량하고 산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도 많아지면 폐차해야 됩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수백 킬로 이상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5년 지나면 폐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만, 60만 킬로를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도 폴더폰 같은 경우 자주 접었다 폈다 하면 새것으로 바꿔야 되죠. 망가지기 때문에 집도 오래 사용하면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고요. 오래 신은 신발도 낡아졌기 때문에 새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형광등도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사용하고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의 경우 활발한 신진대사가 생명을 줄어들게 한다는 일반화된 어떤 내용들도 있거든요. 격한 운동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소진시켜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젊어서 격한 운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장기능과 폐활량, 근육 등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일례로 계단 오르기를 하면 생명 연장이 된다는 말을 듣고서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2롯데월드 123층 555m 2917계단을 오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한 계단당 4초의 생명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917 곱하기 4초 하면 11668초가 되겠고요. 수명 연장은 3.24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선수라면 남자는 15분에서 20분이면 올라갑니다. 여자는 18분에서 25분 정도 걸리고요. 일반인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력 소모는 10키로 달리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만약에 올라갔다. 1시간 동안 올라갔다. 그러면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면 연장은 3.24시간인데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뭐냐면 어떻습니까? 계단 오르기는 시지프의 신화처럼 돌을 굴려 정상에 올려두면 다시 떨어지듯이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다람쥐 체바퀴 도루묵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운동은 두 가지 정도만 봤습니다. 근력을 좀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걷기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저만이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쥐락펴락 운동이 되겠습니다. 손을 심차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양손 다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악력기 가지고 하면 더 좋겠죠? 악력기가 없다면 맨손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겠죠? 악력기 가지고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비거리도 극대화 가능합니다. 제가 200m 겨우 넘겼는데요. 270m로 쐈습니다. 왜냐면요. 클럽 컨트롤, 커맨드가 굉장히 좋아졌고 악력 때문에 굉장히 체를 자유롭게 커맨드에서 생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흘락말락 운동. 이것은 뭐냐면요.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바닥에 닿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아리하고 허벅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준다면 하체 전반적으로 근력 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까치발 오르기가 되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언제나 까치발로 오릅니다. 앞꿈치만 가지고서 오른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근력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문조이기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항문조이기 운동을 통해서 관략근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도 강화시킨다면 이것이 생명영장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항문조이기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편안하게 산책, 뛰지 않고 산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00일 동안에 식구키를 감량한 개인적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덜 먹는다면 당연히 사람 빠지게 된다는 것 이 점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